포도가 탐스러운 2021년 8월 14일 연휴에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저 현재 아트원 8월 14, 15 그리고 16일까지 휴무 정합니다 왜냐 기아에서 차를 안줍니다 즉 원 제작자 차량이 출고가 되어야만이 아트원도 쭉쭉쭉 이렇게 차를 출고하는데 원 제작자 차량에서 부품 수급의 문제로 차를 안주고 있기 때문에 아트원은 그저 쉴 뿐 이렇게 포도는 이거 하고 있는데 차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2022년형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 현재 번호판은 달지 않은 상태인데요 본 차량도 역시 작업을 마치고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형 이렇게 마크 바뀌었고요 왼쪽에는 카니발 글씨체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7인승 리무진은 리무진 글씨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9인승은 리무진 글씨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트원에서는 잘 어울리는 글로벤 이니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하이루프 쪽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정말 보조 제동등 아름답습니다 기아 순정하고 비교해도 늘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역시 측면 디자인도 한번 비출 건데요 측면 디자인도 이렇게 날렵하게 역시 기아 순정 하이루프 디자인과 비교 환영한다고 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외장 쪽은 동일합니다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본 차량은 실내가 어떤 작업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현재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실내에서 차분히 영상 비춰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2022마이 풀옵션 차량이고요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외장은 SWP 칼라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가 하나 더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본 차량은 4인승 황제 차박으로 꾸몄구나 그리고 풀트리밍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구나 상부 쪽에는 뭐 거의 동일하니까요 이렇게 비춰봅니다 즉 유튜브 시청 아트원 14 매일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로 해서 유튜브 끊고 다른 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위에서 역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한 관계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밖에서 비춰보면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풀트리밍 정말 정말 한 땀 한 땀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라인 디테일한 라인 모두 그리고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상당히 숙달된 신의 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트원 근무 하시는 분들은 워낙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 신의 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치에도 없는 고품질 풀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어떠신가요? 자 이 정도로 밖에서 비췄고 비가 오는 관계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갈 때는 당연히 신발을 신고 가서 되지만 고객님 차기 때문에 이렇게 신발을 벗고 사이드 스텝에 올리고 요트 바닥에 발을 딱 놓습니다 정말 깔끔한 요트 바닥 이렇게 오늘은 로우 브라운 밝은 브라운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일렬 쪽 천천히 차분히 비춰봅니다 오늘은 목소리 좀 가라앉게 차분히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 실내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밖에는 비가 오니까요 차분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렬 운전석 리얼 카본 D컷 핸들 금액은 75만원 하지만 많은 분들이 D컷 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차 데모카 현재 D컷 핸들이 안 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D컷 핸들 카본 핸들 가지고 운행하다가 아닌 일반 가죽 핸들 잡으면 정말 그리워집니다 D컷 핸들이 제 차도 빨리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D컷 리얼 카본 핸들 하는 이유 역시 손에 땀이 차는 거 방지 그리고 미끄러운 방지 그리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위해서 D컷 리얼 카본 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보조석 기아 순정에 없는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만 있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역시 와이파이 클릭하고 와이파이 클릭해서 개인용 핫스팟과 바로 연결을 하면 유튜브 실행 바로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유튜브 하나면 실제로 끝 유튜브 하나만 봐도 정말 볼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면은 이렇게 터치형 모니터를 보조석 승차에다가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연 설명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풀트리밍의 조화 일렬쪽에 이렇게 버킷형 허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면은 장거리 운전시에도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는 거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센터 콘솔까지 역시 크림 베이지로 했고요 전면적에 전체적인 디자인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승차자 그리고 후추석 승차자 장거리 갈대에도 즐거움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본 리모콘은 커서 리모콘인데요 역시나 후석에서 조작할 수 있는 커서 리모콘 즉 다른 거를 볼 때 아니면은 다시 홈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을 해서 원하는 영상을 볼 수가 있는 커서 리모콘 그리고 뒤쪽에는 키판이 있습니다 자 본 리모콘 사용 설명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리모콘 또 다른 리모콘 있는데 본 리모콘 보조 리모콘 즉 이쪽에 보면 메인 그리고 서브 그리고 전체 모니터를 켜고 끌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조명 조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조명 컨트롤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빨간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랑 녹색 파랑 그리고 조명의 어떤 이렇게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 등을 할 수가 있는 리모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모콘은 두 개의 리모콘이 제공 되고요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일렬 쪽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후석 쪽 설명하겠습니다 후석 쪽은 이렇게 제가 누워 볼 건데요 후석 쪽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화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실시간 뉴스는 물론 노래방 그리고 모든 정보가 유튜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버튼은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양쪽에는 이렇게 웰컴 등 즉 도어 개폐시에 들어온 웰컴 등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자체 스피커 즉 아트원의 기본으로 보조 배터리 20A 장착 되고요 이렇게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240A 300A 아 조용히 하십시오 자 이렇게 29인치 아 유튜브에 방해가 됩니다 끄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후석과의 대화 목소리가 작으면 잘 못 듣는다고 여성분이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자체 스피커가 있다고 했는데 자체 스피커는 즉 시동을 오픈한 상태에서 보조 배터리로 이렇게 시청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모진 하이루프에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순정에는 없는 기능이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실내등 실내등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기아 순정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금형을 그대로 떴고요 LED만 바뀐 상태 그리고 센타미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 역시 아트원의 자랑인데요 실제 야간에는 불빛이 밝으면 운전 구석 쪽에서도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천정 디자인, 전체적인 천정 디자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모진 승 즉 금형비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아름다움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천정, 즉 하이루프 안쪽에는 러시아 이슬라 단열재가 뿌려집니다 상당히 고가인 단열재이고요 본 단열재는 단열 효과와 그리고 냄새를 차단하는 기능 아주 유명한 이슬라 제품이 도포가 됩니다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 덕투 구조 보이는 곳은 펠리세이드 송풍구가 보이고 있지만 펠리세이드 송풍구 뒤쪽에 에어 덕투 구조가 근본 4세대 신형 카니발 글로벤 하이리모진에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즉 4개의 송풍구에서 바람이 골고루 밑으로 세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철 이렇게 더울 때에는 아주 쾌적한 후석 공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천정 쪽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시트 뒤쪽 이렇게 아트 포켓이 양쪽에 꼽혀 있습니다 아트 포켓의 용도 후석 승차자 이렇게 리모컨을 꼽는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관할 수 있는 아트원의 자랑이죠 아트 포켓은 시트에 이렇게 후석에 끼워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끼워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아트원 쇼핑몰에서 판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트 포켓도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 보았고 목쿠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 쪽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쪽 아랫부분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로 풀 트리밍 되어 있는데요 풀 트리밍 한 부분이 이렇게 기둥 부분 그리고 도화 부분 그리고 후석 쪽에 이렇게 타이어 후리 부분까지 다 풀 트리밍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필라 트리밍 필라 쪽 그리고 헤드라인 상부 쪽도 역시 풀 트리밍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은 외제차 벤츠 벤츠 할아버지에서도 이렇게 꾸미려고 그러면 상당한 돈을 드려야 되겠지만 돈을 드려도 꾸밀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수작업 미싱부터 패턴부터 이렇게 마무리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거의 신의 손 실력이 있는 분들이 한 땀 한 땀 꼼꼼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와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풀 트리밍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액도 비싸지만 그래도 나름 자기만의 취향 그리고 이런 외제차보다 더 고급스러운 외제차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꾸미기 위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풀 트리밍을 찾고 있고 요즘은 특히 크림베이지 컬러 네이비 컬러 그 중에 크림베이지 컬러가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즉 가죽 재질 모든 부분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여전처럼 때가 타거나 헤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림베이지를 선택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아트원에서 강조를 하고요 대신에 많은 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렇게 커튼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늘 멀리서 비췄는데 오늘은 가까이서 비춰볼 건데요 이렇게 허니콘 블라인드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 한기, 그리고 햇볕 차단, 그리고 방음 효과까지도 있고요 작동은 상하 작동 즉 가볍게 내려주시면 내려가고 내렸을 때는 확실히 내리면 잡소리가 안 납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내려놓으면 잡소리가 날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눌러서 내리면 잡소리가 안 난다는 거 그리고 올릴 때는 원하는 위치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완전히 올려도 되고요 이렇게 이중 구조의 허니콘 블라인드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여러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 이렇게 하대는 블랙, 베이지도 있지만 블랙으로 선택을 했고 원단은 이렇게 베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중 구조 허니콘 블라인드 없이 차박을 한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허니콘 블라인드 인기 상승 중입니다 자, 이 열 쪽에 이렇게 측면 쪽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 요트 바닥, 누티크 본 제품은 미국 수입품입니다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 공급을 하고 있고 컬러 역시도 이렇게 로우 브라운 컬러 그리고 다크 브라운 컬러 그리고 제 차에 깔린 그레이 컬러도 있고 역시 한 땀 한 땀 한 줄 한 줄 붙여서 시공을 합니다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러움 그리고 청결 유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한다 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트 바닥 평탄화 작업, 4세대 신형 가니발의 신의 한 수 모든 차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트 바닥 설명해 보았고요 후석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후석 쪽은 보시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1750 모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허니콘 블라인드 상부에는 앰비언트 조명 비춰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두 명이 눕기에는 충분한 공간 4인승이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모드는 은퇴자분들을 우리 가장 좋아하는 4인승 황제 차박 모드인데요 평소에는 4인승 즉 4명이 승차를 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이렇게 두 명이 넓은 공간에서 원하는 차박 캠핑을 할 수가 있는 모드입니다 자, 전기장치는 후석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실내 쪽에서 비출된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아투원, 황제 차박 4인승 침대 모드 눕고 싶지 않은가요? 자, 다음은 후석으로 가서 설명 이어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후석으로 가시죠 오늘은 목소리 차분히 깔고 옵니다 어떠신가요? 말투 2022년형 신형 카니발 가솔린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후석에서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등록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번호가 없습니다 자, 후석에서 이렇게 비춰보고 있습니다 후석에서 전동 침대 시트 비추고 있고요 상부 쪽에 모니터 한번 더 비춰보겠습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전체적인 크림 베이지 분위기 자, 어떠신가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가미든 4인승 황제 차박 실내 전체적으로 후석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에는 아투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고전 허니콘 블라인드 하대 블랙에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아투원 허니콘 블라인드의 특징입니다 자, 아래쪽은 설명드린 대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침대 모드고요 그 밑에 수납함 쪽에는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데 전기장치는 침대 시트 등판을 세운 후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침대 시트 모드에서 승차 모드도 한번 시연해 볼 건데요 승차 모드 시연 시에 팔걸이를 올리고 이렇게 언더소프트를 내려주면 됩니다 언더소프트 스위치 이렇게 손가락 하나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수평을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등판을 올리면은 방석 부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방석 부분을 앞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차분히 이렇게 밀어주면은 방석 부분이 승차 모드에 즉, 뒤쪽은 꺼지고 앞쪽은 올라가는 승차 모드 그리고 등판과 간극이 생깁니다 이때에 본 버튼, 혹은 측면 버튼, 혹은 전면에도 있습니다 세 군데에 있는데 세 군데에 있는 등판 버튼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가볍게 승차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즉, 양쪽에 2명 승차할 수 있는 모드고요 급하다고 3명이 타고 간다 책임 안 집니다 본 시트는 TS 교통안전공단 좌석맥표 잠금장치 시험에서 2인승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승차 인원이 이렇게 4인승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5명 타는 것은 행여나 사고가 나면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시 승차 인원 그리고 안전벨트는 측면 순정에 있는 안전벨트를 꼭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넓은 레그룸 그리고 2명이 여유있게 앉을 수 있는 4인승 승차 모드를 보았습니다 침대 시트 모드에서 승차 모드를 이렇게 전환을 했고요 승차 모드를 했을 경우에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캠핑 장비는 물론 골프백 4개, 보스턴 백, 충분히 C9도 남는 공간 물론 현실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 그리고 롱레일을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는 전후 이동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2열에 레그룸 승차 공간, 레그룸 공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 역시 4인승은 여유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후속적 전기장치 한번 열어볼 건데 그 전에 이렇게 모노룸으로 했고요 모노룸 혹은 컬팅 자수로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노룸의 장점은 밑으로 물이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금액도 쌉니다 그리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기장치 열어보고 있는데요 역시 시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꼼꼼히 제작되는 전기장치 24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 그리고 절체 기능이 있는 2000W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 릴레이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차분히 휴즈만 점검해 주면 됩니다 4세대든 3세대든 카니발,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신의 한 수 다른 어떤 차량에서도 이렇게 싱킹 공간에 전기장치를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는 차량 없습니다 카니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희는 4세대 신형 카니발 역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3세대, 4세대 출고 차량 요즘에 황제차박 많이 있는데 아트원 전국지사를 이용하면 동일한 작업,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전기장치도 시연을 해봐야 되겠죠 늘 해봤지만 역시 본 차량도 시연 즉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 현재 21도로 되어 있는데 25도로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무한대, 한번 더 누르면 온 작동이 됩니다 옆에는 온도 센서고요 본 버튼은 전원 버튼인데요 즉 무시동 상태에서 본 버튼을 누르면 앞쪽에 모니터, 그리고 시트의 열선, 그리고 시그 아울렛, USB 아울렛을 통제하는 전원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본 버튼은 늘 설명드렸지만 테일 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즉 키를 찾든가 아니면 앞쪽으로 가서 조작을 안 해도 후석에서 가볍게 조작을 할 수 있는 테일 게이트 버튼 차박 캠핑 시에는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현재 240, 그리고 100% 인산철 배터리 상태 보여주고 있는 에코 파워팩 계기판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V 외부 충전, 그리고 아울렛은 이렇게 양쪽에 존재를 합니다 전기장치는 설명을 많이 했고요 측면에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는 것도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장점 외부 충전 시 필요한 잭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장치 240A, 그리고 2000W 인버터 및 무시동 히터까지 포함되는 전기장치 풀 세트 한번 보여드렸고요 전기장치는 역시 시내 손으로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렁크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면 고정이 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4세대 신형 카니발 2022년형 두 번째로 출고되는데 두 번째로 출고되는 차량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포함된 4인승 모드로 출고되기 중입니다 역시 제 차도 4인승 모드로 출고를 해서 타고 다니는데 잠깐 제 차도 비추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외장 컬러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그리고 내장 크림 베이지 가솔린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 이렇게 비춰보았습니다 출고는 15, 16 연휴가 끝나고 아마도 17일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기아에서 차를 안 줍니다 기아에서 차를 빨리빨리 주어야만 저희가 하이루프 장착하고 이렇게 실내 리폼까지 맞춰서 우리 계약하신 고객님 품으로 빨리빨리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원 제작자 차량 요즘 생산이 좀 더딥니다 자 언젠가는 기아에서도 많이 출고해줄 날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2022마이의 4인승 황제 차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제 차량과 동일한데요 제 차도 한번 비추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 아트원 데모카 이렇게 4인승 실내는 크림베이지 외장은 ABB 컬러구요 얼마 전에 질문하신 분 있는데 이렇게 골프백이 들어가도 침대 시트 만들 수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도 역시 4인승 황제 차방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소서 뒤쪽에는 이렇게 수납함 두개 가지고 다니고 가운데에는 아이스박스 집에서 하나 득템 했습니다 즉 왼쪽에는 아마 전자레인지를 넣어 가지고 다닐 예정이구요 앞으로 본 차량과 그리고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특산품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 매물도 한번 드론으로 띄워서 영상에 담을 예정이니 아트원24 채널 구독하시면 아마도 차량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히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자 현재 2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자 이렇게 포도 이거 가는 8월 그리고 휴가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 14, 15, 16 3일간의 연휴 가지시는 분들은 좋은 계획 잡아서 코로나 시대에 자연으로 한번쯤 떠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 떠날 때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죠 이렇게 4인승 황제 차박만 듣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